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상품이 발랐으니까 여러분 어 상품 준비됐습니까? 음악 주세요 가볍게 가볍게 좋아 통과 여기 제일 빠뜨네 예 더 귀엽게 좋아 통과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오 귀여워 귀여워 잔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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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무 귀여워 계속 보고싶어서 통과 안해치지 말고 통과 왜 쳐 자꾸 보고싶은데 예 베이비 통과 이게 뭘까 예 예 아 왜 뒤에서 더 열심히 쳐 오는가 아니 모르는 타임 아닌데 통과 예 오케이 패스 오케이 패스 더 보여줘 잠깐만요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더 좋았어 박력 예 예 통과 오케이 패스 5번 어려운 물로 가주세요 이제 이건 우리가 하는 춤인데 이건 뭔가요 힘쓸 것 같아서 통과 안무를 몰라서 그래 안무를 몰라서 그래 예스 예 베이비 와우 아니 둘이 왜 이래 너무 잘해 아니 너무 잘해 아니 너무 잘해 아니 나와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옆에서 시작 야 오우 야 야 왜 이렇게 잘해 아 왜 이렇게 잘해 안무 카피했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이거 안무 땄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이걸 왜 따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이 안무를 왜 따냐고 언니네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아 그냥 두 분 다 주면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결혼이 안 나 아니 이거 두 분 다 줄게 상품 두 분 다 줄게 그래 두 분 다 줍시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이거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두 분 다 이렇게 뭐 딱히 누가 이겼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상품 들어오세요 상품 주세요 상품 저희 아이엠셜 공식 선물 우와 과자 가방이랑 이거는 블루투스스 블루투스 나이크 어마어마한 금이요 감사합니다 대기실에서 네 재밌게 가지고 놀고 네 앵콜로 아 앵콜로 또 한 번 해달라고 앵콜로 뭐 아 저희는 또 다 드려드렸죠 앵콜로 그 셀럽 셀럽 네 맞죠 셀럽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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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럽거 그거 한 번 봅시다 그러면 셀럽파이브만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빨라 하이 transparent 넣어 fitness 아니면 그런데데데데데데 아 너무 힘들 것 같아. 표정 어떡해. 이거 어떻게 다 알아. 아 박수 주세요.